반갑습니다. 수산지 공무원 강의를 맡은 김용희입니다. 저는 수산지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국업도 시험돼서 철도청에 근무를 했고 철도공사 철도청 그리고 7급도 합격을 해서 역시 간세청 근무를 했습니다. 간세청은 외국과의 무역, 물건이 왔다 타는 간세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관계되다 보니까 제가 수산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산지 공무원에 대해서만 OT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공부 방법은 학원에서 다시 특강을 잡을 겁니다. 특강을 잡으면 그때 공부 방법은 더 자세히 30분에서 1시간 동안 특강을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고 오늘은 수산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합격할 것인가 물론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60%라면 여러분은 30, 40%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합격의 60, 70%를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0, 40%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력이 넘어가고 경력은요. 수산지 공무원이 되고 나면 도청이나 군청, 구청 그리고 바닷가, 어청에 관계되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일반 수산지 공무원 쪽에서는 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환경단체, 그러니까 국가, 준국가공단하고 KBS 업무를 많이 봅니다. 어선관리라든지 어선지원, 어촌지원 등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업무는 보시면 되고요. 어관리단 이런 데와 협력해서 행정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지 공무원 응시 자격은 일단 18세 이상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가산점은 기능사나 산업기사지만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따면 가산점 평균 3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은 5감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거죠. 비공개입니다. 이 두 개는 국어영어 국사 5개. 이 다섯 과목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 과목이 돼요. 한 과목. 그걸 생각하셔야죠. 한 과목. 자, 제가 볼게요. 수산일반입니다. 수산일반. 수산일반은 이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복합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이게 대등관계입니까? 종속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산이란 그 넓은 사항에서 종속적으로 일반이란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합성어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국어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수산일반을 공부를 하면서도 국어에 대한 용도로에 두고 그러면 수산이니까 수산이 되죠. 일반, 제너럴. 네, 제너럴. 그러면 제너럴은 영어로 봐야겠죠. 이런 시각으로 연결해서 공부해라는 겁니다. 자, 한국사를 볼 때 고로, 조선, 그리고 근현대, 그리고 지금 현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고로에 대한 파트를 볼 때는 국어의 어원 벤천에서 고로 쪽으로 봐야겠죠. 고로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조선에는 시조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배우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각에서 관계되는 것은 국사를 공부하다가도 관계되면 국어를 찾아보고 국어를 찾아보다가 보다가 영어하고 관계되면 영어도 찾아보고 이런 시각으로 한 과목이라는 시각에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다가 한두 시간 하면 집중이 떨어지면 기출이든 예상문제든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꼭 숨을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말고 열 문제든 다섯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마킹을 항상 마킹지를 가지고 1, 2, 3, 4 하면 그걸 찍으라는 겁니다. 마킹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마킹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킹지를 가지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다섯 과목이 하나다는 생각이고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수산 일반, 수산 경영입니다. 국어는 공부할 때 13분 내에 마킹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마킹까지 얘기합니다. 영어 25분 내에 마킹까지 국사 역시 12분 내에 마킹까지 수산 일반 역시 10분 내에 마킹 수산 경영 10분 내에 마킹 불가능하지만 해야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15문제에서 17문제까지는 마킹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풀고 답 짓고 답 짓고 마킹까지 그러면 나머지 과목당 평균에 합니다. 평균 2개에서 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5개니까 10문제에서 15문제가 남았죠. 3, 4, 12, 12문제가 남네요. 12문제로 가지고 13분, 25분, 12분, 10분, 10분 하면 약 30분이 남을 겁니다. 마킹까지 다 찍었으니까 30분 났습니다. 이 30분 동안에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재검 들어가서 10문제, 12문제를 풀고 마킹해야 땅! 5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볼펜 나십시오. 펜 나세요. 사이펜 나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딱 끝납니다.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 떨어집니다. 그것은 공부 방법을 특강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일반 물론 감옥이고 100문제, 100분, 4지, 선택, 행위입니다. 우리는 수산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수산지 공부는 굉장히 이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죠. 전남 굉장히 한 16명에서 20명 뽑는데 작년에 23년은 다운됐습니다. 경남도 10에서 15명을 뽑는데 역시 다운됐습니다. 2023년은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는 2023년하고 2022년에 17명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전남과 경남은 무조건 올해 2024년에는 무조건 정액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발인원이 최근에 올해 63년생이 공직을 퇴직합니다. 내년에는 64년생 그 다음에 65년생 그 다음에 62년생이 작년에 퇴직했죠.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많이 공직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포지션 직위에 수산직 직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업무가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안 뽑겠다는 것은 일반직에 대한 얘기지 수산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남 또 부산 부산도 6명, 8명 정도 뽑다가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은 더 많이 뽑겠죠. 우리가 대비는 2024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말고 경기도도 뽑습니다. 경기도에서 8명에서 한 10명 그리고 인천도 역시 6명에서 8명 정도는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12월 31일 무료 이거는 다음에 또 질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낮습니다. 금방 설명대로 그리고 낮은 합격선입니다. 보통 한 10점,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산점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가산점 3점 또는 다른 3점, 5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과 경영입니다. 일반 이론서 그리고 기출 예상문제 최종 모의고사 세 파트로 나누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직을 생활했고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 예상문제 이론서 등을 편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기출과 예상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개된 그러니까 직접 공개는 안 됐죠. 비공개되고 그리고 제 제자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에 합격한 사람들은 놓으면 거의 다 8, 90%가 복원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참조해서 기출 예상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완성 20강의를 잡았는데 15에서 20강의로 마무리할 겁니다. 각 과목 그러면 15조 20에서 15에서 20으로 한다 그러면 30강의에서 마칠 것이고 지출 다른 문제도 수산일반 갱령을 합해가지고 20강의 내에 마칠 겁니다. 그리고 설정 모의고사도 20강의 내에 마치기 때문에 한 30강이 가까이니까 30강이 그러면 총 80강의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단으로 핵심으로 그리고 잘 찍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제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강의 그리고 10강 그리고 모의고사 15강 그리고 나서 그러면 수산일반과 갱령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수산일반은 우리가 수산물 품질관리사 딸 때 수화하고 품질관리 3과목과 수산일반 4과목이 합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넘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도 최소한 600, 700이 되는데 저는 400페이지로 줄었습니다. 왜 기출예산과 최종 모의고사에서 커버를 할 거니까 학습불량이 많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도 강의를 자세히 하는 것보다도 넓은 범위에서 핵심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수산일반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여러분은 왜 수산물 품질관리사라는 것도 알고 공부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합니다. 단 수산경영이 문제입니다. 회계와 경영학입니다. 얘는 저는 전공이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입니다. 저도 경영학을 전공을 해봤는데 진짜 짜증나는 감옥이 경영학입니다. 회계학입니다. 회계 코스트 원가가 뭐야 뭐 이런 거 경영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성 수익성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 말은 간단하죠. 코스트 수익성 거기에 대한 학문이 포함되어 있고 마케팅 마케팅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 걸 봤지만 우리가 판매라든지 영업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합니다. 창구하고 관세사를 하니까 영업하는 게 힘들습니다. 경영하는 게 힘들습니다. 판매하는 게 힘들습니다. 그걸 또 안 해본 사람은 어렵다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런 감옥이 수산경영입니다. 그럼 비전공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짜증나는 감옥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쉬운 방안을 찾아서 안내를 할 겁니다. 비전공자도 학습하기 어렵지만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토대로 해가지고 수산일반과 갱령을 책을 편지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수산일직 공무원 수산일반 갱령 OT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 믿고 저는 여러분이 후배를 떠나서 앞으로 합격한다는 100%의 의지를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합격한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합격이란 곳은 멀지 않습니다. 저는 공문을 두 번 해봤습니다. 그 공문을 합격할 때 그 느낌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저는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강의하고 여러분한테 컨설팅해가지고 공직에 입문하게끔 최단의 최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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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